오늘 하루 다이아처럼 빤짝빤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저희 다이아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죠? 가기던의 인사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멀리 달려왔는데 너무 크게 응원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즐겁게 무대할 수 있었고요 저희 다이아 활동이 끝났는데 다음 활동도 곧 나오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이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둘 셋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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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